제주도 네가 지내기도 딱 좋긴 한데 네가 서울에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. 이효리가 그리웠나? 언니. 이효리가 왔다. 와, 옛날 이효리다. 이효리로 안 산 지 너무 오래돼서. 나 지금 어떤 기분인지 알아? 다 바뀐 세상에 나 혼자 와 있는 느낌 있지? 막 바글바글한 풍경에서 다 없고 나만 있는 기분이야. 술 먹는 거 아니죠? 술 한잔 해야지. 오늘은 그냥 죽도록 마셔요. 서울 떠나고 8년밖에 안 됐는데 저런 거 생기는 것도 너무 신기해. 난 그냥 핸드크림 바르고 남은 얼굴 바르고 다. 나 진짜. 언니 어떻게 엎드렸어요? 뭐 갑자기 눈물 나려고 그래.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없었을 거 아니야. 백화점 가시네요. 10년 만에 가는 거 같은데 언니? 제주 이효리 것도 사고 서울 이효리 것도 샀어. 자아가 두 개니까 쇼핑도 돈이 많이 드네. 댄스 가수들 모임 한 번 해요. 이거 역사적인 순간인데? 예뻐졌다, 사연? 제일 예쁠 때지. 내가 막내 라인에 들어간다는 게 지금 뭐야. 그러네. 애기야. 황해. 활활할 때야. 어떻게 dtm으로 찍어야 되나? 기본이지, 그래도. 넌 젊으니까 기분이 좋지. 늙어봐라. 언니도 울어요? 언니.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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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. 아니 왜 울었어? 나도 모르겠어. 내가 왜 울었는지. 진짜 서울은 좋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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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